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GS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일상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ST,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 보였다가 박스권 했다가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6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국내 유일 이상형 액침냉각 개발 중 부각이 됐다. 관련돼서 미국의 엔비디아의 도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로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에 동사가 강세를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5일부터 열리는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기존 공냉식의 액체 냉각을 더해 새로운 냉각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서버에 열을 식히는 공냉식 냉각이 주로 활용됐다. 엔비디아는 새 냉각 방식이 전력 소비를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GST는 서버를 전기가 흐르지 않은 액체에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칩 냉각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액칩 냉각 시스템은 과열된 액체를 어떻게 다시 냉각해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일상형과 이상형으로 나뉜다. 동사는 일상형 시대품 개발을 마치고 이상형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상형은 일상형보다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 기업 중 이상형을 개발한 것은 동사가 유일하다. 그래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을 하면 열이 발생됩니다. 기계든 가전제품이든 다 마찬가지죠. 일을 하면 열이 발생됩니다. 사람도 일을 하면 열이 발생되는 거죠. 기계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계가 일을 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이 발생된 것을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냅두게 되면 물론 기계에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그 열에 빠져나면 계속 열 에너지가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개만큼 인풋을 했으면 100개가 아웃풋이 되면 어떻습니까. 100% 효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열 에너지가 계속 훨씬 더 급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느라고.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습니까. 에너지, 열 에너지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열 에너지를 제거해줘야만이 전반적으로 효율이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를 넣는데 에너지 효율성이 30%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빛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온다든지 다른 쪽으로 에너지로 빠져나가는데 동사 같은 경우 기존의 같은 경우는 공냉식입니다. 열을 식히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공기로 열을 식히느냐 아니면 물로 열을 식히냐 물을 포함한 액체로 열을 식히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공냉식 보다 수냉식 즉 열 침각, 액침 냉각 방식을 활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냉식,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액체로 식히는 게 훨씬 더 싸게 들어갑니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빨리빨리 열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액침 냉각 방식을 하게 되면 공냉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설치하기 쉽고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냉식은 쉽게 말하면 선풍기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공냉식은 선풍기 틀어주면 됩니다. 선풍기 어떻죠? 동네 같은 데 가전제품 파는데 사가지고 선풍기 세가지고 전기만 꽂으면 공기 흐름이 바로 바람이잖아요. 공기를 흐름을 시켜가지고 열을 배출시킨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공냉식이 그런데 액침 냉각, 수냉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설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설비, 초기 비용만 들어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냉식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에 계속 사용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침 냉각, 즉 수냉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 뒤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점 참고하시고 또 이제 관련돼가지고 설치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액침 냉각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수냉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로 시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강원도 지방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여름에 엄청 더운데 거기서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 장난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요금이 많이 얼마 안 나왔대요. 왜 그러지? 어떻게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많이 안 들까? 전기요금이 또 누진세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강원도에서 겨울에 보면 어떻습니까? 강원도면 어떻습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눈이 안 치우면 1m, 2m, 10m 막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군생활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눈을 안 치우잖아요. 그러면 1m, 2m 사람이 거기더라도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죠? 그 눈을 보관해둔 겁니다. 보관을 해뒀다가 그것을 여름철에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 눈을 강원도에서 그 눈을 활용해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빼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찬바람이 발생됩니다. 그 눈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가운 바람을 바로 비닐하우스에서 활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제가 봤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현재 정반적으로 상당히 열을 식히는데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액침 냉각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광고 보면 나오시죠? 광고 보면 아시죠? 뭐라고 하냐? 담고. 뭐 하면 담고 담고. 2차전지, 쉽게 말하면 배터리 2차전지도 담고. 그 다음에 IT 담고. 다 담고. 어디에다가? 물속에다. 액침 냉각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동산은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에 관해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 오늘 4.60% 상승하면서 17,500원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겠죠. 어떻게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했지?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공간 17,500원 관해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19,000원, 2차 저항 때, 21,000원, 3차 저항 때, 24,000원, 그 다음에 26,000원과 29,000원 관해 되어 있습니다. 29,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권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공간은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16,000원, 2차 지지 때 13,500원, 3차 지지 때 15,000원 관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등에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369,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다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135,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역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고, 투신은 최근에 사고 있고,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 위주로 보세요.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로 보세요. 사모펀드가 전반적으로 현재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팔고 있는 한 상승은 계속 발목을 잡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순 매도해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4.35%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4.35%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율이 22.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가 22.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100원대에서 작년에 2,700원대까지 조금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60억원대에서 420억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470억원대에서 360억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90억원대, 2분기 60억원대, 3분기 때 120억원대, 4분기 때 140억원대 영업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94억원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 85억원이 나오면서 작년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 이 정도면 무차입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은 4,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916원, BPS는 1,2263원에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시기 쉽게 2,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1,7500원입니다. 2,000원 기준은 얼마죠? 2,8-16, 2,98, PR 8배에서 9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상 같은 경우는 PR 20배에서 25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저평가 구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가스 스크러버 쪽에서 58%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 영역, 그리고 칠러 쪽에서 16%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마지막 BW 행사였던 게 2014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10년 동안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와 및 연결대상 회사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생산과 부품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오늘 종가 1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16,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6,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16,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6,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16,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6,000원대이네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에 오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5.4% 증가했습니다. 모멘턴은 국내 유일의 이상형 액침 냉각 개발이 부과되어 있다. 관련되어 가지고 액침 냉각 방식을 미국의 엔비디아가 도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A주시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52.2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고요. 수급추세는 90.9이기 때문에 과열권에 도달했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19,000원, 2차는 21,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6,000원, 2차는 13,500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GS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